서신아 퍼스님을 모시고 타이틀곡 막내야 전해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행복하세요 이의 손님 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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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도 깊은 정거장의 마지막 열차 고음에 얼려지며 울렸던 빤대야 이검수는 서신아 퍼스님은 누군지 섬아 끝에 있냐 기다리는 엄마 말로 너는 알겠지 어우 나 밤걸루 김치 받을 때가 넘었구나 네 뜨거운 방송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깊은 청구장에 기저히 울면 보라 섰어 울렁이야 고향 떠난 맘매야 목소리에 너는 나니 너의 얼굴 가빠서 눈물 짓는 엄마 말로 너는 알겠지 너보다 너보다 담근 김치 맛들 때가 넘었구나 너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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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바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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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잘하시죠? 가수 서시낙 가수분이십니다